자, 고맙습니다. 그냥 청식이 없으니까 그냥 드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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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요즘은 할머니와 밥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까치집에 나와있습니다. 까치집. 구독자 여러분 때문에 죄송한데요. 그냥 술 마시러 왔어요. 오늘 음식동무, 밥동무, 술동무, 셀 동무 두 분 모셨는데요. 한 분은 시크릿 에이전시의 비밀 요원이기 때문에 케이모 군으로 하겠습니다. 케이모 군으로 하고. 신원 미상. 제니라고 불리우는 여자. 네. 그런 거 치고 그전에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에요? 누군지 궁금하면 예전에 저기. 금산여관. 저희 북톡 급변. 한 분. 눌러주세요. 네네. 여기는 사실은. 두 분은 저보다 이제. 이런 데가 오랜만에 오는 거에요. 전 지난번에 얼마 전에 왔었는데. 학교 앞에 있고. 네. 지하구. 네. 특히 예전에 학사주점 느낌 나는 그런 데인데. 나는 일단 놀란 건. 예전에 저 다녔을 때. 그런 학사주점 느낌은. 되게 넓어요. 깨끗해. 우리 때는 막. 담배연기에. 그냥 뭐. 고성방가에. 장난 아니었다고. 그리고. 그때랑은 사뭇 분위기가 다르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그. 20년이 넘은 집이래요. 공주대 신관 캠퍼스가 여기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학생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그런. 어. 주점인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상당히 그. 오랜만에 봅니다. 지금. 아. 우리는 없습니다만. 저기. 여기. 책걸상 옛날에. 책걸상 할 때. 그 걸상. 그런 느낌. 아예. 여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제육비 번호 시켰거든요. 이게 보면 알아요. 양이. 또 하나 시켰으면 고갈. 네. 김치전. 시켰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나오고 보면 알아요. 그렇지. 왜 학생들이 좋아하냐면. 서비스. 정말. 내가 무슨 뭐. 그런 걸 많이 좋아해가지고. 뭐. 오랜만에 날라가긴 했습니다마는. 뭐가 서비스로 나오는 줄 알아. 뭐야. 조기구이. 그리고. 멸치국수. 응. 학교 앞 주점의 어떤 특징이. 아직도 이제 이런. 인심이. 남아있다는 거죠. 응. 응. 참. 딸기. mind. 물. . 고기를. 치켓. 안내으. 파. 만들어내으. 요. 쌀과. 기가 막히지? 너무 크지? 진짜 큰데요? 진짜 커. 그렇게 크고 그냥 주꺼워. 주꺼워. 된다. 괜찮아? 맛있어? 맞아요. 맛있어? 기름을 좀 많이 먹은 스타일이지? 그치? 그죠? 되게 특정. 김치는 조금 신김치 쪽에 가깝죠? 신맛이 좀 있지? 그치? 네. 당연하겠지. 김치를 겉절이로 담그면 그것도 웃기지 않아? 그치? 저거 부치면. 진짜 맛있는데요? 약간 그... 부침가루가 좀 들어간 것 같죠? 밀가루 이외에? 응? 잘 모르겠네요. 정말? 혼자 먹으나 셋이 먹으나 크게 뭐 나아지는 건 없구나. 응? 촉촉하네요. 응? 맛이 되게 촉촉해요. 근데 진짜 겉바속초. 응응응응응응응. 응. 됐어? 응? 썩어요? 응. 어하하하. 어하하하. 죄송한데 술 늦게 배우신 거 맞으세요? 네네헤. 죄송한데 30년 장인 같은. 단계 속성. 단계 속성. 어, 어. 가격적으로 저의 비빔밥 나옵니다 어? 이거 원래 소면을 주시도 못했나? 아, 그거는 내가 있을 때 아, 있을 때? 서비스? 네, 준비가 돼 있을 때 학생들 왔을 때 나는 거의 학부형 나이인데 아, 그래요? 50이니까, 늘모레 아, 아이고 모르는 게 전혀 뭘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고 아니, 아까 봤어요 아, 뭐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한눈에 들어오시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제육비빔밥 아, 제육비빔밥 네, 잠깐만요 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오면은 거의 좀 덜이는 편이에요 아, 밥 먹으면 이거 같이 먹으라고? 네, 네 이야, 기름이, 어머 세상이 웬일이네 잘 먹겠습니다 콩물 더 드시고 지금 말씀해주세요 알았어요, 어머니 와... 와... 이야... 자, 자, 자 자, 봐봐, 이게... 와, 진짜... 와... 밥이... 이게 안 보지, 그렇지? 이 공기밥 두 개야, 그렇지? 네 와... 숙주 이르니 애들이 좋아하지 응? 학점... 학교 앞에 먹는 제육 그렇지, 그렇지? 그 느낌이지, 그렇지? 고기 얇게 저미듯이 이렇게 썰어가지고 양전 진하게 무척해가지고 안 Klimaki 다 싹 튀겼거든? 한 번에 다 싹 튀기는 거야 잉? 틈을 안 대고 한 번만 딱 튀겨야지 계속 belle 커Impressiate 해버려. 그래갖고 이제 대체 다 먹으면 돼. 경상도는 이렇게 좀 음식이 푸집니다, 사실. 아, 그렇지. 푸짐한 데다가. 숙주도 경상도식이에요. 아니, 잠깐만. 저희는 고갈비를 시켰는데 또 지난번처럼 또 이거 또 주시네. 먼저 혹시 저 끝에서 드시면 될까요? 맞어, 맞어, 맞어. 조기구이, 아, 나 못살아 진짜. 아, 진짜. 지난번처럼 또 조기구이를 또 서비스로 주신 거야.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응. 분명히 어머니 안 들리기 때문에 속삭이듯이 얘기했지 않아?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제 대학생들 오면 밥으로 물론 먹기도 하겠지만 밥 안주가 되잖아요. 아마 그렇게 많이 먹을 거야. 쟤는 이 붉은 양념이 있는 쪽으로 줄 거예요? 없는 쪽으로 줄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먹을 거니까. 어어. 일단 얹는 쪽. 얹는 쪽. 요거, 요거 들어가지고. 네.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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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자취한 거잖아요. 둘이 살면서 가장 먹기 힘든 게 과일이랑 생선이거든요. 아, 그렇지. 맞지. 생선은 1, 2분으로 굽기도 그렇고. 네. 제니는 고갈비를 자주 접해본 적이 있어요? 콜? 피맛콜? 피맛콜. 아, 옛날 분식이네. 피맛콜 없어진 지가. 네? 대학생 때. 아, 네네. 네, 네. 네, 네. 아, 피맛콜을 저기 다니셨군요. 네, 네. 거의 허물기 직전이. 진짜 면을 좋아하시는구나. 나는 면을 진짜 좋아하시지. 면을 좋아하시지. 왜냐면 소면 이런 건 일말에 어떤 걸림이 없잖아. 식도나 이런 데서 저항을 받을 일이 없잖아, 이거는. 그죠? 되게 잘 먹다. 확실히 숙주가 있으니까 좀 상쾌하고 약간, 진짜 단쾌한 느낌이 더, 나는 좋네. 그런 생각이 나요 예전에는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매키한 연기 속에서 뭐 이런 거 하나 시켜놓고 그때는 뭐 다들 뭐 돈이 없었을 때에는 뭐 누가 독주 하듯이 막 먹고 그러면 안주빨 세우고 이러면 욕 좀 먹었을걸 그죠? 참 웃기지 이런데로 오면은 그 시절 이야기를 하게 되지 이제 물론 뭐 저보다 나이가 많고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당연히 많겠습니다만은 자꾸 이제 그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되지 그게 이제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니 어디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만 이게 점점 이제 돌아갈 수 있는 통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나면 뭐 추억할 수 밖에 없네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막 먹고 막 울부짖고 막 그때는 그게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어떤 시절에 K는 K는 K가 솔직한 사생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없었지? 없었지 어? 사랑이 없지? 내가 그 얘기 했잖아 형이 그래 사랑이 말라고 혼자 잘먹고 잘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랑을 하세요 네? 아 취하네 분위기 이런 놈은 분위기도 취하고 우리는 그러는 거지 예전에 이런데서 총회 이런거 하면 총회 오랜만에 했네요 아 학번별로 이렇게 어 학번 그래 뭐 뭐 이게 많은 친구들끼리 살짝 나갔다 오죠 왜 나가? 술 좀 깨려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성끼리? 속사랑 얘기 둘러서 하는거에요 그렇게 불에 붙었어? 어? 나가서 뭐 했어요 취기를 빌려서 김동률의 뭐 취중 딘다 이런거 한거에요? 나는 이건 라디오에서 한 얘기인데 조윤영씨 초등학교 때 사사랑 6년동안 계속 생각하다가 학력고사 치고 연락해가지고 명동에 있는 위아드월드라는 경향식집에서 만났어 돈까스 먹고 집 바르다 주고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싹 뒤로 걸어오면서 외등이 하나 있었어요 외등 바라보며 역시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서 조윤영씨 고백을 했지 근데 왜 안됐냐? 왜 안됐냐? 안됐어요? 안됐지? 대학교랑 여름방학 때 종로에 있는 단성사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자댕이라는 카페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난 카페를 한 번도 가본적이 없어서 자댕을 못 읽은거야 자르딘으로 난 읽은거지 그래서 그걸 못찾고 헤메다가 못 만났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아 나한테 마음이 없나고 어긋나서 그때도 안된거야 멀어졌어 근데 초등학교 때 첫사랑이셨는데 어떻게 기다린거지 6년동안 나는 순정남이지 나는 아주 좋아 야 촬영 접자 오늘 진짜 지난주 저기 공주 중학동 할미 보리밥집 잘별 보셨죠? 저희가 같은 날입니다 사실 녹화일자로는 공주랑 청양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청양에 있는 식당이 3개월 만에 다시 갔는데 영업을 안하는거야 근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게 갔는데 사진 보여줄게 잠시 외출이라고 쓰여있나면서 우리는 꽤 기다렸어요 여기서 어머니 남편이 이발사 경력이 50년 정도 되시는데 부근에서 이용원을 하시는거죠 이발소를 거길 어떻게 우리 피디들이 찾아내가지고 전화했더니 장사를 접으셨다는거야 근데 너무 희한하지 잠시 외출이라고 되어있어 이게 정말 이런식으로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되면 여기 아이들은 계속 오기가 좀 힘들고 그러면 어머니가 버티시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 그럼 또 여기도 알 수 없지 이제 학생들의 추억이 아주 그냥 방울방울 묻어있는 이곳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이런거는 여기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큰 추억이 아닐까 그리고 내 posterior 바보 내부 매복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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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